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를 특색있는 테마거리로 만들 레드로드. 마포구가 이 아름다운 거리를 위한 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홍대 일대거리를 조성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마포TV가 다녀왔습니다. 마포구는 경의선 숲길에서 홍대 걷고 싶은 거리, 당인리 발전소를 잇는 약 2km의 테마거리, 레드로드를 조성 중입니다. 홍대 일대 현장에서는 현재 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공사를 위한 시설물 등에 대한 정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현장 구청장실을 통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일대를 점검하고 진행 상황 및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포구는 이번 레드로드 조성 사업을 통해 다양한 거리별로 색을 입혀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상권 활성화 및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이끌 계획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